가자 어 간다 어떠신가요? 확실히 편하다 내꺼 보다 편한데 내가 킥시프트에 적응이 돼가지고 클래치 참는거 존나 귀찮아 하나 둘 셋 가자 간다 안녕하세요 성남사람들 중립이 안들어가시나봐요 신나잘 들어가는데요? 오늘은 어디가시는건가요? 지금은 카드 뒤로 드랙합니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야 나 한 30km 40km 정도만 더 가서 한번 쓰자고 할게 아무때나 나 77777 찍을 수 있어 아이씨 이거 이건 찍어야 돼 카카바리아 오 냉 냉 냉 야 아니 아주 BGM이 필요가 없겠어 아주 그냥 당연하지 제가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 10만 찍겠는데? 나 3만 7천에 가져왔잖아 어 지금 5만 5천이야 3월달에 가져온 것 같은데 5개월 됐네 1년에 2만씩 타겠는데 진짜 아주 작자래 저 엘리로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말만 타는 건데 맞아 역시 집이 400킬로야 흐흐흐흐흑 흑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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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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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 이 시간도 7.. 7시 10.. 자 77분은 없지 뚜루룩 뚜루룩 와우 5개 후후후 응 그럼요 응 딱죠 아 저 이 시간도 7... 7시 10... 77분은 없지 뚜루루룩 뚜루루룩 5 2 2 5 5개 7 7 7 7 7 중국 사람 갑니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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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 가버려 이를 이를 가버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요 너와 내가 둘 여기 둘 둘 둘 둘 둘 이게 아닌가 뭐야 이거 신호그라스 흑끝 흑끝 하하하하 말보다 흑끝 당연하지 흑끝 어 이제 8km만 가면 도착이네 존나 쉬었는데도 처음 네비찍은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어 어 그러네 응 가서 똥 싸야지 나 부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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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똥구멍이 헐정도로 싸야지 가자마자 똥이 싸야지 왔구만 드디어 그분이 웃었어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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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버스에 주차를 버린거 아니야? 버린거네 어이구 옛날 성남 하대원에 이런 짓이 없다 말하는데 니 막 스트릿파이터 놀이하면서 놀았다며 흑끠파이터 놀이하면서 놀았다며 어 맞아 나 부샀지 쓰면 어떻게 부셔야지 맞아 안 부시면 감정 상하다고 미래의 중심 고향 고향이 없어 한반도 평하시고 흑 흑 다 왔는데 900m 남았네? 응 이런데 있다고? 흑 흑 뭐야 여기 뭐 저기 피자를 팔고 주재보고 판다 야 여기 앞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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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? 어 들어가 들어가 안타까 저기 주차장 차례 있네 오키 아 направ는데 900m 남았네 아 이런데... 있다며? 퐁 뭐야 여기 뭐 저기 피자를 팔고 주재보고 판다 오 여기 앞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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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? 어 들어가 들어가 안타까 저기 주차장 차례 있네 어허 수제버거 판다 여기 앞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? 들어가 들어가 한 바퀴 돌자 여기 주차장 차려있네 한번 서있어봐 여기 그래 배경이 좋네 자 한번 춤 한번 춰보세요 이리 하십시오 ㅎㅎㅎㅎㅎㅎ 고맙다 여기 정말 좋은데? 어디 앉을게? 밖에서 먹을래? 아니면 안에서 먹을래? 여기서 먹을래? 난 콜 이게 보여야 될 것 같아 사나는 이거 하네 아... 찌긋질하네 맛이 어떠신가요?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새 거미줄을 켰어? 내꺼는 없는데 역시 거미도 BMW를 좋아하는 거 다크락치나 거 같아 어디까지 빼게? 갑니다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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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오드바이다 오드바이다 오드바 이렇게 아 좋아 모두가 니네 집에서 열어야겠다 한동안 넣어놔야지 타이어 갈 때까지 오세요 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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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예산스럽게 툭싹 자면서 해줘야지 맞아 나도 언니가 엉덩이 진짜 격하고 빠르게 흔들어야돼 안돼 싼다고 하이씨 안녕하세요 후쿠 후쿠 노을이 이쁘구만 오늘도 그럼요 아저씨 하어 하아 나 병신같으면 멋있어 당연하지 나는 혼다를 타고 있는 남자니까 으에에에에에에엥 육영 으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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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C부라 이래 냉면이다 사진을 찍고 있어 나를 찍고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브이크 골라입니다 봉선에 올라가서 달아나는 바람이 봉선을 봉선을 글쎄게 들려갑니다 브이크가 없네 여긴 약간 김포 느낌이구만 어 맞아 이스로 확인하세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까지는게 점점 심해지는 거 같아 다음 주는 자전거인가 앞으로 조금만 더 가봐니 어 오케이 오케이 흰머리가 겁나게 많이 보이는 거 같아 잘 됐네 집까지 가겠지? 집까지 가겠는데 타이어 갈 수 있을 줄 모르겠다 타이어는 갈 수 있겠지 설마 청호선 갔지? 어 어 어 우와 백박스 가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버스를 틀어 시구나 소지석처럼 해야지 소지석은 약간 클래식 쪽 아니죠? 걔도 알차던데 미안하다 사랑하다 알차야 알차라고? 따라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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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봐 화면이 하얘지 오도바이로 너네 집에다가 나의 너네 오도 집에 갈 때 어떻게 그리고? 택시 타고 갔던 지 응 그럴 생각하지 말게 오도바이로 태워 줄까 차 로 태워 줄까 오... 오랜만에 오... 오 오두발이 잠깐 오오오오오오 두발 라이스 바퀴 오우 아예 바뀌어 날 믿어 예에에에에에에 자 앞에꺼까지 바뀌어 날 믿어 그 앞에 거까지 바뀌어. 날 믿어. 기가 맥히네. 당연하지. 한두 번 다녀본 길이 아니지. 지금 오토바이. 오토바이다 태워다 줄 거냐? 뒤에. 아싹 당겨줄게. 거꾸로 하는 줄 알아? 아. 소금 예술가인자. 오늘 대란곳에 대? 응. 차 한대밖에 못대. 부딪지 않은 아 sağ. 오우. 오우. 한다고? 아하 제발 내 척꼭기를 살려줘 왼쪽으로 카카 마련 나한테 네 그릇 쓰지 마라 아저씨 자극하지 말아주실래요? 난 야기를 어떻게 해야지 고속에서 괜찮을까? 내 잡곡지를 만지고 있으면 돼 자신있어? 판덤 팟 한번 해야겠네 너 한번 나 한번 난 안할래 참고로 팬덤 하는 사람은 팬티만 입고자 타는거다 나 가슴 벌레 하고 올거야 흑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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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고타야지 너까지 보이는구나 흑흑흑 으흐흐흐흐 바꿔야돼 factors 여기다 갈게 간다 오늘 리로드 카페투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모트볼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